황태해장국. 황태해장국. 여기 있습니다. 맛있게 생겼네. 감사합니다. 김 씨는 또 따로 드릴게요. 야, 김 씨. 나 배고파냐. 배고파? 조금만 씌워먹었어. 조금만 씌워먹으신다. 심심해? 다행이네. 보면 짜면 안 되네. 대게라면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맛있게 생겼네. 김치. 김치 같이 드시면 되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게 드세요. 어머니들 진짜 오늘 너무 예쁘게 보셨네요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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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너무 맛있어. 잉后 Sund痴가 누구 아, 그렇구나. 고맙습니다. 삼삼해 잘하셨네. 고맙습니다. 어머님들은 여기에 언제 오셨어요, 미국에? 50년 넘었어요. 50년 넘으셨어요? 우리 신우님인데 더 오래됐고. 정말로요? 66년도에 왔어요. 66년도에는 어떻게 봐요? 그때는 여행 자유라도 아니고 이랬는데? 그런 해가지고. 가지고 오셔서 이제 이민 초청해가지고 왔어요. 아, 그렇게. 딸 내면 여기서 놔두고. 그럼 따님은 한국에 자주 가세요, 아니면? 응. 갔다 왔어? 두 개. 어, 두 번? 야. 두 번. 아니, 왜. 두 번. 언제? 어? 언제? 음. 마이 브라더스 웨팅. 그리고 한 번에. 5년 전. 오. 이민을 나가서. 근데 다시 돌아가자. 음.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, 어쩌면. 잘 알아요? 잘 되네요? 제가 강릴라마에 또 PhD를 지켜보는 애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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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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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한국 갔네. Only fried chicken, porky, and all that stuff. 나 그래서 어머님 같은 분들 보면 좀 약간 존경스러워요. 나는 못했을 것 같아.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말도 안 통하고. 정말 고생 많죠. 와, 그걸 어떻게 해요? 맞아, 아이고, 이런 말 할 수 없지만. 삶이니까 또 부딪쳐서 하는 거예요. 대단하세요. 여기서는 이놈으로 산다고? 나 진짜 닥치니까 살게 되더라고. 덥고요, 엄마. 아이고, 이 닿쳐. 아니, it's not hard. 음식을 알뜰하게 잘 먹어. 그러니까, 우리 돈이 갈린다고 해요. 전혀 друзья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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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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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드세요. 천천히 드세요. 나 라면 좋아, 근데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가세요. 건강하시고요. 건강하세요. 조심히 들어가세요.